다음 순서는 천안 흰탈형 춤축제 2022 태막 공연입니다. 천안 시립 무용단과 점핑 엔젤스가 합동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국악 관련 악국이죠. 축제가 담고 있는 다채로운 장단과 신명은 춤을 만납니다. 그리고 흥의 고개를 자유롭게 유행하며 놀이 형식의 마을 잔치 장면을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바로 천안 시민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제 그리고 타령이 되다라는 주제로 축제는 타령이 되어 춤춘다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페스티벌이 타령과 댄스입니다. 춤으로 신명과 훈겨움을 마음껏 즐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천안 시립 무용단 그리고 점핑 엔젤스의 테마 축하 공연입니다. 흥미로운 행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안 시립 무용단과 점핑 엔젤스와 점핑 엔젤스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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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